철부지 딸보다 말수적은 아들 영국이에 대한 마음이 애틋하다는데요 북한에 두고 와서 3년 전에야 데려온 아픔 때문이랍니다 자식을 북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심정을 영국이가 알아줄까요 하루가 백년 같았을 세월을 견디고 부자는 다시 만났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미안함이 아들에겐 원망이 남아있을지 모를 일이죠 저는 아빠가 간 다음에 고아원에 있다가 아빠가 간 다음에 고아원에 있다가 11년인가 그렇게 있다가 아빠가 보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 집에 2년이 왔어요 2년이 왔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한국에 남한에 가가지고 갔다는 소식 들었을 때 처음 좀 어땠어요? 처음이요? 어떨게 그랬어요? 좀 원망하진 않았어요? 아빠가 영국이 안됐고 힘들어서 했어요 말 끝을 흐렸지만 누구보다 아픈 선택이었다는 것을 영국이도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아빠의 도전이 오직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는 대한민국 보통 아버지의 대열에 끼는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이해하고 남을 나이죠 자기가 노력하면 이럴 수 있는 걸 아빠, 엄마로 보면서 이제 컸으니까 당당한 한국인이라서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차별이 없이 쟤네들은 차별을 안 받을 거예요 그때쯤에는 차별 없이 해가지고 아빠,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고 이 사람들처럼 유아하게 편안하게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처럼 나들이길에 나섰습니다 북으로 향하는 기차의 종착력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갈 수 있는 곳은 막상 여기까지네요 아빠가 북한에 있을 때 기관사였으니까 기차 타고 통길되면 아빠 기차 타고 북한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슨 기차 끊어진 길 앞에서 그는 꿈꿉니다 내 아이들만은 막힌 데 없이 평탄한 길을 걷게 될 그런 날을 말입니다 그만큼 hando 지배 군대 인사 인사